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부타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부타회에 동참하세요 잘 못 지낸 사람도 잘 지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 가시면 사람이란 것은 참 묘한 부분이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도 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에 육체가 있고 또 거기에 중생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는 입장의 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가세종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불보살님의 마음세계도 거기에 같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람한테는 육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심도 거기에 깃들어 있고 그 안에는 보살심도 있고 또 거기에는 불성심도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아마 엄청난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심 두 번째는 중생심 세 번째는 보살심 네 번째는 뭐죠? 불성심 불타심 이러잖아 그죠? 부처님 마음이 거기에 같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중생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심 이러잖아요 그죠? 중생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하고 너하고 관계 지어져 있는 상태를 이거를 환경에 조건적이고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말해요 그죠? 중생은 그냥 그대로 대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중생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육체심이라는 것은 오직 나만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육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육체심에는 언제든지 뭐죠?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입장에서 살고 자기 중심대로 뭐든지 옮겨가는데 불구하고 불행이 거기에 고리처럼 붙어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좌절이 거기에 붙어 다니고 어려움들이 거기에 계속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저희를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중생심을 칼처럼 끊어낼 수가 있나요? 그게 어렵잖아요 육체심을 자기를 놓아버리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요 안 그래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 문화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육체심이 자기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는 늘 뭐죠? 반복적인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늘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가세종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와서 살펴보시니까 뭐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불보살림 심이 불보살림의 마음도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심은 조금은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육체에 집착하는 것만으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게 육체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는요 다음 생을 받아들이는 좋은 씨앗으로 가져가는 과정이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좋은 씨앗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시죠? 그렇죠? 육체심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은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는 다 움직인다 그랬고 모든 태어나는 것은 소멸해가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생명 그 자체 모든 존재는 다 하나의 움직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우주 천체 삼나 만상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별빛을 보듯이 자기 얼굴을 거울으로 지금 보듯이 자기 매 순간순간 느껴지고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만 현재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 그렇죠? 그냥 표정은 안 쉬운 것 같은 표정이죠 쉽다 그러셔야 돼 여기 좀 보세요 그렇죠? 뭐든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별일을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야 되죠 중생심은 너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을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중생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버려야 될 것, 수용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중생심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가 세종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살심을 갖게 되면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장애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뭐죠? 보살심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그렇지 그렇죠? 일으키는 순간부터 나를 지배하던 그런 모든 어둡고 불편한 것들은 다 소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친 길 중에 위대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받아들여온 불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분차분 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 여적지 자기가 자기 중심, 자기 육체심을 자기가 너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게 가지고 안에 본래 가지고 있고 따뜻하고 원만하고 윤택스러운 그런 마음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심이 자기를 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뭔가 부딪히고 살면서 미움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고 안 되는 일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중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배워야 돼요? 보살심을 배우는 거예요 보살심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처럼 담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적지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거든요 여적지 전부 평생을 자기 생각으로 해요 여적지 자기 말로 자기의 가족을 만들고 형성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 연습을 했잖아요 좀 전에 오기 전에 저는 TV가 저게 바보 상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걸 들여다보면요 특히 불교 TV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스승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다큐멘털인가 달인열전인가 이런 데 보니까 갓을 만드는 부인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잠깐 그런데 갓을 만들 때는 대나무를 제게 가지고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카락처럼 똑같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칼을 들고 거꾸로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절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대나무를 실 머리카락만큼의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갓을 하나 만드는 데는 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옷을 부르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그게 달인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뭐든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십시다 저희가 철원심원사 생지장보사미 계신 곳이 위대한 가피지 묘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삶에 대한 생명력을 불러들으키는 그런 도량이고 성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믿고 있고 그리고 발언하고 그런데 우리는 연습이 지금까지의 자기 삶이 아직도 내가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거나 그게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말해도 일정 부분 행복한 느낌이나 행복한 감사나 행복한 언어나 행복한 표정이나 행복한 보시나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오면 흡사 저 대나무를 잘라서 머리카락만큼 잘라낼 수 있는 공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적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허덕이고 아직도 시비 분별 속에 있고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기 안에 그것을 되뇌이고 있다면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여적지 중생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했고 자기 육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했다고 하는 모양새의 껍데기만을 기도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마 몰라서 그렇지 지금이 지금이 극락 세계인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풍요로운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멀리 오랜 시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뭐죠 5천 년 역사 안에 5천 년 문화 역사 5천 6천 년 문화 역사 안에 금직적으로 아직 금진적으로 빨리 지금 성장해가는 게 2, 30년 전이라고 3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통계로 보면요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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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면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로면 음식 쓰레기가 해마다 해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뭘 하고 뭘 해도 그만큼 어디선가 먼 걸 만들어 가지고 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 털고 저래 털고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때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없으세요 사람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모든 가르침이 모든 연습이라는 게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지 이루지 않으려면은 그 목적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투철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교정받을 필요가 있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를 좀 보세요 누누의 누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 삶이 좀 편안하고 윤대해져야 돼요 이게 연결이 육체의 삶이요 우선 방이 집이 있어야죠 생활이 있어야 되지 어디 달나면 차비 있어야 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행복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육체심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사람의 근본은 전부 뭐죠 불보살림의 심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자기 본신은 그런데 불구하고 딱 세상에 태어나는 수퇴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영혼력 자체가 다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다 육체심이거든요 그걸 육체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거 주지 않은 것은 갖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혹이 계속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믿는 마음을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릴 때 먼저 한 것은 우리가 뭐죠 그렇죠 유산아 낙태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살지령 자살 인연을 지은 생명에 대한 예경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심원사라도 이걸 시작해야 돼요 죄를 지내드리고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가장 요소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고자 누가 인연이 가까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예경을 통하면 두 가지로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는 모양으로 형상이 와 있지만 모양으로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뭐죠 우주 천체 삼나만상이 전부 나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생명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렇죠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서 못 살아 이렇게 짜증나 이런 것을 무슨 자랑으로 생각하고 막 어디 가다 보면 전화하면서 짜증나 짜증나 소리 지르고 이런 많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게 중생심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더불어 중생심 관계가 삐딱해지고 자기 감정에 뒤틀리고 그런데 언제든지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이 그렇게 가지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화를 일으키고 그 점 더 감정이 뒤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체심이 그냥 그대로 중생심도 무너져 버리고 육체심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10원 짜리가 입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짙은 쌍시읒이나 지읒이나 이런 것이 막 나와 가지고 주변을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제 커져요 그렇죠 소리가 점점 커져가면 갈수록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이성적인 언어나 구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파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보면 범죄가 생기고 사회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자기한테 생기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중생이다라고 하는 눈기 코 입 몸뚱아리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중생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불교TV나 이렇게 108참회 이런 법문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 둘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 챙겨가다 보면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게 도덕질이 됐다거나 남을 피해를 끼쳤다거나 이것도 반성해야 될 내용이지만 정말로 여기서 108참회를 여기서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반성하는 게 그대로 본래 내가 괜찮은 상태로 내가 돌아가고자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 나무 아미타부 우리가 이제 자기 본래로 그러면 본래가 어디 있어 본질이 어디 따로 있어 육체심이 어디 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스님이 스님으로 오래 살았거든요 승려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돼요 사람은요 죽음은요 그대로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돼요 첫 번째 돌아가시게 되면요 첫 번째 배고파요 두 번째 외로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영육이 불리할 때는 약 두 시간 정도 아주 진통을 애기를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진통스러운 관계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누누이 이제 이제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일찍 알고 싶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가실 때 그때 제 생각이 나면 그때라도 얼른 연부를 하시면 돼 지장보사를 이렇게 연부를 하시면 돼 나무 아미탑을 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고통스럽다 보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중환실에 가봐요 무슨 장관이 어떻고 무슨 교수가 어떻고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특대용 기저귀 차고 쫙 누워가지고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 그럴 때 그럴 때 연불 수행을 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 아프고 안 좋은 일 생기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소리밖에 지를 게 없고 짜증밖에 일을 된 게 없고 그러면 결국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겨요 내 말씀드리지만 49제 우리 심원사에 꼭 이렇게 영단 꼭 이렇게 모셔놓고 4시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공양을 올려드리거든요 후원 내 일하시는 분들 너무 미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배고픈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게 법식에 시골에서 했잖아 요즘 그거 하는 집 거의 없습니다 다른 다른 우리 조계종 스님들 또는 스님들께서도 일단 49제 들어오시면 그거 하셔야 돼요 힘드셔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가가 편해지고 자손이 넉넉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이거를 백날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부엌에 사는 사람도 중생심이고 육체심밖에 없기 때문에 영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머리 깎고 살면서 스님도 몰라 그런 스님도 많은 것이 이게 우리 이 불교에 이게 지금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공부 안 하거든요 체험하지 않고 실제로 실제로 믿음을 맨날 자기는 외우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서 자기 체내에 체득한다 그러잖아 그죠 가슴에서 체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우리는 완성도를 보려고 하는 마음의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49제 입제하면서 시작한 법문이 뭐였어요 그죠 심심 화음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자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불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캄캄해져도 불자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모든 경전의 말씀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온전하게 체달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믿는 마음으로 옮겨가면 그 믿는 마음의 힘에 의해서 마음은 오묘한 작용을 갖고 있거든요 흡사 저 내 마음이 저 불성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내 마음이 일체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혀 이 세 가지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법문이시거든요 부처님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나 그렇죠 그렇죠 일체 중생의 생명의 마음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법문 중에 하나거든요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서가세존처럼 그런 위대한 존재성을 자기가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생심이나 육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다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아니 실제로 해봐요 그렇죠 다 학교 가면 다 우등생 되고 싶고 사업하면 다 번영하고 싶고 어디 시험 보는 데 가면 다 척척 되면 먼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보살심을 받아들이셔야 돼 보살인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꼭 부처님처럼 그런 삶의 행복한 자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상고 보리거든요 부처님의 지혜를 꼭 구해서 내가 부처님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와 중생은 나와 가족 있는 생활 공간 안에서 내가 이게 뭐죠 남편한테 덕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한테 덕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돼야 되거든요 며느리한테 도움이 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한테 도움이 되는 며느리가 된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큰스님 법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절대 일체 중생을 저버리지 말라 이러거든요 일체 중생을 다른 생명이나 모든 주어져 있는 생명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죠 화 날 때마다 저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났다 헤어지면 장땡이다 그 장땡이 절대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뭐죠 전부 다 같이 부처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열혜 부처님처럼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육체심을 갖고 있고 중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살펴보면 아 이 사람만 해도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리고 그 환에는 그 에너지가 그 환에는 그 힘이 삶의 에너지로 조금씩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씩 생긴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는 거잖아요 연불 이게 이제 마음으로 연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옮기면요 아까 그 요거 출력하면서 본 게 뭐냐 그러면 열일곱 살하고 열여덟 살 그 젊은 학생이 애기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낳았어 그런데 두 양쪽에서 도대체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돌봐주질 않았어 양쪽에서 다 부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둘이 다 둘 다 어리잖아 그렇죠 애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걸 돌보면서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한 거야 정말로 위대한 거야 그냥 일곱 명씩 열 명씩 다섯 명씩 이건 키운 게 아니라 완전히 방목 수준 그냥 놔뒀어 그냥 그런데 요즘은 난리잖아 그렇죠 어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둘이 싸워 이제 네가 치워라 네가 치워라 서로 싸우고 계속 이제 원성이 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괴로워진 거예요 괴로워지니까 얘만 없으면 얘만 없으면 벌어들일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천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은 어떻게 택했냐 그러면 없애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원 심원사에서 생지장보살림은 대자 대비의 모습을 가지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영유아 태령 공양을 모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됐어요 논란이 심해 왜 심했냐면 미성년자고 그런데 이게 뭐죠 댓글에 보면 너무 참혹한 짓을 했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계속 올라와요 절 좀 보세요 이런 세상의 삶이 계속 반복적인 것을 그만 그치기를 원하는 게 서가세존이었어요 이것은요 먼 길 내가 다음 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느끼고 생활하는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 모시고 받들어져서 이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합니까 이러잖아요 어리석은 생각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시하고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고 저 탱 이렇게 이렇게 저 뭐죠 죽음을 당하는 그 먼저는 어떻게 낙태했거나 유산화됐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이 세상에 다 패턴의 세계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세계가 이것을 그만 그치게 하는 방법은 가장 바람직한 부처님의 교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삶을 복되게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은사스님 가르침도 존중해서 그 옛날 큰 어른 스님들을 존중해서 따라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작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나라에 또는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 저 가정 안에 이건 복을 불러다 드리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불자님들은 보시를 하셔야 돼요 나눔의 보시는 꼭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집어넣으면 내가 집안 내에 신흥 고통하다가 병들어 입적했거나 돌아가셨거나 또는 사고자가 있었거나 또는 뭐죠 자살자가 있었거나 특히 태령이나 유산하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공경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왜 이것을 불교에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그 팔 쪽의 위를 좀 보세요 이거 하나씩 나눠보셨죠 팔 쪽 보이세요 팔 쪽에 보시면 66 쪽에 좀 66번을 좀 보세요 이제 보이시죠 그죠 이제 같이 소리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건강도 찾아주고 복도 불러다주고 절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금 허락되지 않으면 하루에 세 번도 좋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연세가 드셨어도 108배를 끄뜬히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10번 하고 20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108배를 끄뜬하게 합니다 이게요 참으로 미묘한 것이 생기거든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은 다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점점 점점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껍데기가 돼가요 허무가 더 커지고요 슬픔이 더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어둡고 힘든 마음의 반복이 계속 연속돼 있을 때 무언가가 어디선가 내가 잘못을 내보내고 있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근원적으로 뭐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불성을 자기가 돌아보지 않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불교의 핵심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뭐든지 연결되어 있고 모두 이치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67번을 보겠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읽어보면 너하고 나하고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이게 가슴에 체달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게 좀 체달이 되시면 금생에 태어난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의 삶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되고 자기의 존재성을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이게 저 마음속에 찾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앉아서 불교TV 녹화하고 얘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다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다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 지가 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행동만 그것만 저거 뭐죠 비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 삶이 먼저 그게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되시죠 그죠 69쪽을 좀 보세요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게 다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9쪽입니다 9페이지 75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죠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시간 부처님 법을 이렇게 듣고 오늘 초제 예경을 하거든요 입제는 뭐예요 그죠 입제는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에 여는 겁니다 내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여는 거예요 그게 설립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 설립하듯이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절 좀 잠깐만 좀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좀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자기가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세상은 어차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아플 수 있고 어차피 뭐죠 신은 고통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 서가세존께서 바른 길을 밝은 길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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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지극히 편안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좀 편안하시셨나요 네 말은 그냥 몇 분 하시고 표정이 좋아지셔야 돼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 참으로 믿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배우게 돼 그죠 75번에 보면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받아들여야 돼 온전히 100% 받아들여야 돼 내가 결혼했으면 그 남편을 100% 받아들여야 돼 그 부모도 형제도 자식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콩은 쉬우면 반드시 콩이 나오고요 그렇죠 윗물을 흐르게 하면 탁한 물이 흘러가요 그렇죠 자연의 76번 보면 자연의 생명 순환의 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스스로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77번은 뭐라고요 그렇죠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우리는 이건 물질이고 이것은 화학이고 이것은 기계고 이러잖아 그렇죠 이 사바세계에 그 어떤 것이라도 자연에서 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새덩이라도 다 자연에서 수출해낸 거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밥 그러면 밥이 탁 나타나고 주스 그러면 주스가 딱 나오고 우리가 아기가 물 그러면 냉장고에 문 열면 항상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그렇죠 그거 벌어서 벌어서 꼬깍꼬악 채워놔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를 호흡하고 땅을 두 손으로 이게 뭐죠 뒤딜 수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양하고 이런다잖아 그죠 먹는 음식을 누리고 사는 것 이 자체가 이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8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죠 자비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죠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동안 조금조금씩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조금조금씩 공양하고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이렇게 실천해가고 있거든요 보시를 통해서 자비심을 통해서 내 삶이 가장 돈독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유아 태령 자살자 사고자 등을 위한 특별 처리와 법회를 첫 번째거든요 먼저 입재고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49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지장보사를 부르세요 염주 10번입니다 지장보사를 부르면서 속으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돼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한 일로 변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고 우주 법칙이고 뭐죠 삼라만상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씩 하나 둘씩 마음의 공덕을 자연으로부터 온 스승으로부터 저 부타의 가르침까지 하나 둘씩 하나 둘씩 마음속으로 옮겨가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할 일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물질적이든 인과적인 거든 환경적이든 좋은 면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비심을 가지세요 사랑심을 좀 가지세요 그렇죠 그렇죠 따뜻한 따뜻한 정을 좀 불러 마음속에 일으키시면 그 일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일은 그냥 와있게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님 그 이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젖어보십니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하겠습니다 따따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